이것까지 안 팔려고 했는데 딱 하나 더 판다. 자, 집안의 경조사 5만 원에 갈게. 5천 원! CD값도 안 나온다. 3천 원. 정가가 70만 원인데요. 15. 야! 와! 카메라 있을 때만 저한테 챙겨주는 척. 진짜 거짓말 아니야. 야 이거 하지 마, 이거 아니에요. 방송이고 뭐고 지금 자야 될 거 아니야. 야, 이거 수전이 좋아, 이거. 나, 나, 너, 나, 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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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똑같은 세상. 똑같은 세상.